네,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과 미국 증시와 관련된 사항 자세하게 좀 알아볼 텐데요. 지난주에 CPI 지수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면서 일단 미국 증시 급등을 했고요. 우리 증시도 홍풍이 좀 불었습니다. 이 CPI가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걸까요? 네, 현재 가장 주식시장의 뜨거운 이슈는 아무래도 성장이나 기업 실적보다는 오히려 물가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가 같은 경우에는 연말, 연초까지는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고지전 형태로 다가 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가 있습니다. 독립 사업자들의 소기업, 낙관 지수가 있는데요. 이를 보면 중소기업의 판매 가격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이 3개월 뒤에 드디어 가격을 인상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드디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에 제품 가격을 인상시키지는 않았는데 앞으로는 인상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지수가 무려 34로 5개월 만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을 미국 기업들도 이제 제품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하는 단계가 됐다는 거고요. 그동안은 반영을 안 했던 거군요. 대기업은 반영을 했었더라도 소기업,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을 잃기 위해서 반영을 안 해왔던 거죠. 또 한 가지는 3개월 뒤에 인건비 인상 계획을 물었는데요. 이것도 32로 작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연말 상전에 들어가면서 인건비를 인상시켜주지 않으면 종업원을 좀 고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에 임금 상승이 서비스 섹터 쪽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이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고용이라든지 물가 지폐에 따라서 당분간 주시장도 변동성이 큰 장이 내년 초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일단 긴축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0월 CPI 지수를 보면 지표상 7.7%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8%대에서 7%로 진입한 것에 대한 의미를 두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된다는 건 아무래도 연준의 정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미국의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오피스와 관련된 부분들의 바로미터가 되는데요. 3분기에 오피스 공실률이 21.9%까지 상당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당연히 평방피트당 가격도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무려 3분기에만 0.75달러 정도가 꺾였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적자 가격도 지금 하락을 했죠. 또 한 가지 좀 고무적인 것은 기업 대출이 감소하면서 인플레이션율이 앞으로 점차 내년 말로 갈수록 분명히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담당, 상업 대출 담당자의 대출 태도 지수를 보니까요. 무려 장단계 금리차 하락으로 인해서 은행의 대출 의혹이 확실히 꺾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 태도 같은 경우는 24.2로 올라왔는데요. 이는 리먼 쇼크 이외의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기업들도 투자를 지금 자제하고 있는데요. 하일드 회사체 같은 경우에는 쉘가스라든지 조금 신용 등급이 떨어진 중소기업들의 바로미터가 되는데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들 기업이 곧 인력 구조 조정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되면 노동시장이 냉각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내년 중반서부터는 확실히 떨어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일단 물가는 정점을 좀 지난 것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으로 자금 좀 들어오면서 주식시장이 좀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미국 증시를 보면 경험 법칙으로 알 수 있고 이성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를 전문 용어는 아노마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산타넬리라든지 그리고 썸머넬리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주식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5월달 주식을 팔고 떠나고 그리고 10월 말이나 11월에 주식을 사라는 건데 이런 현상이 이번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실제로 1970년 이후에 투자 성과를 보면 10월 말부터 다음 해 4월까지는 분명히 투자 성과가 높게 나왔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특히 1934년 이후에 중간 선거가 치러졌던 22차례 사례를 보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의 다오지수 같은 경우는 10월 말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주가가 하락한 적은 1938년. 그러니까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두운 시절만 재해놓고서는 무려 21차례나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또 올해는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11월 달부터 주식이 좀 상승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는 2015년부터 2018년에 우리 바로 직전에 금리 인상 국면을 보면 장기 금리가 분명히 꺾이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이 올랐다는 겁니다. 또한 중간 선거 이후에 주식시장이 또 예의적으로 올랐다는 측면을 보면 현재 미국의 10년명 국제 수익률 같은 경우는 4.1에서 3.7까지 떨어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좀 낙관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경험 법칙에 따라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올 확률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해볼까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펼치게 되면 전 세계 경제에도 좀 도움을 주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의 상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3%까지 떨어졌는데요. 2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원하시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다가 중국의 부동산 불황이 2년째 접어들면서 중간제나 자본제, 원재력까지 모두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에서는 상산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면 소비자 물가 지수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현재 인프레이션 압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디프레이션 압력에 빠져들고 있고 이것은 분명하게 중국의 부동산 시장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상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에 뚜렷한 상관관계는 없는데 다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보면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와 중국의 상산자 물가 지수는 상당한 상관관계를 동행성을 보여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연말 상전 이후의 상황을 보면 중국의 물가 하락으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하락한다면 미국의 전체 물가도 좀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인프레이션 압력도 떨어지고요.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올해 미국의 물가가 많이 올라서 내년도 들어가면 여기에 따른 기조 효과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점에서 내년도 1분기 이후부터는 눈에 띄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장에는 상당히 큰 호자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중국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경우에 이런 전 세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이런 부동산 시장의 디플레이션이 중국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시선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텄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물 백신에 대한 효과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의 하루 확진자 수가 거의 2만 명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주요 도시 38곳이 도시가 사실상 봉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구 수로 따지면 중국 인구의 22%인 3억 800만 명 정도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이 때문에 중국의 10월 수출입 지표를 보면 모두 상당 수준으로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 같은 경우는 반말이 상당히 심하고요. 또 금융기관들에도 악용이 끼치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 정책들을 상당히 완화시켜주는데요. 이틀 전만 하더라도 중국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포괄적 금융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내려진 이런 통지문을 보니까요. 은행 대출의 기간을 1년 정도 연장을 시켜줬고요. 모기지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회사체 발행을 50조 원 정도로 더 확대시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악재가 반영이 됐고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 구리와 금의 상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글로벌 제조 PMI도 올라가면서 우리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하게끔 중국이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향후에 자세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정저우에서 포스코 근로자들이 탈출을 했었고요. 상하이의 디지니랜드도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조금 강화되는 부분도 좀 있는데 4분기 성장률은 아무래도 좀 하락이 불가피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3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으로 3.9까지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4분기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지금 확산을 못 막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잘해야 3% 정도 성장이 그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특히 중국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물 백신으로 인해서 새로운 병의 종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겨울철에 들어가면서 감염 확산이 막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규모 도시 봉쇄들은 당분간 지속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 물류 이동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인력 고용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3차례에 걸쳐서 금리나도 했고요. 1조 유행이니까 200조 원 정도에 달하는 자금 투입을 비롯해서 19개의 정책 패키지를 계속 쏟아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내년도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대규모 인사 처리입니다.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자신 복지 부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돈을 아무리 풀어도 유동성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 공동 부위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앞으로 성장률은 2년에서 3년마다 잠재 성장률이 1%포인트씩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앞으로 회색 콜프소라든지 블랙스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긴장하면서 중국 증시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성장률이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사실은 증시를 떠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가 굉장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가 반등을 좀 해야 증시의 훈풍이 불 텐데 중국 증시 언제쯤 반등이 가능할까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당대회 이후에 외국인들의 계속 매도 압력이 시달리고 있고요. 또 착권 시장까지도 팔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위인 지배 체제가 강화된다면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외국인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국이 부동산이 GDP의 30%를 차지하는 기간 산업이었는데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가 불법 피하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대체하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아야 됩니다. 아직도 중국은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아무래도 당대회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반서방 또 시장 반시방 정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거부 가능을 일으키고 있고요. 또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의 첩보 활동을 협력을 의무한 국가정보원법이라든지 외국 기업들이나 외국인들에 대해서 중국 은행 계좌나 금융 자산을 동결하는 국방 동원법 같은 이런 악법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고서는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엑소서스 현상을 당분간 피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와 관련해서 친화적인 정책이 언제 발표되느냐. 아무래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새로운 장관들을 임명하는 내년 4월이나 5월 정도 돼야지 이런 악재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중국은 부동산 이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발표가 돼야 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장관들이 임명이 되는 내년 4월, 5월쯤에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